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매우 좋은 아침입니다. 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것 같지? 잠깐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금 예은이를 종국이가 두 번 상처 줬어요. 강하게 운전시키더라고. 상처 줬어요. 상처가 아니지, 칭찬이지. 예은이 보니까 약간 OO랑도 막판이던데? 저는, 저는. 잠깐만 약간 내 말에 약간. 못 들었잖아. OO가 03년생이에요. 너 몇 년생이에요? 저 04, 아니 94. 미안하다. 너 그렇게 나이가 많았니? 제가 30대잖아요. 일 타 몇 피야, 지금. 그게 아니고. 진짜. 아니, 그게 어렵고 있다는 얘기지. 예은아. 나는 되게 어린 어떤 남자랑 굉장히 이렇게 잘 어울린다.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남자는 10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어? 너 그렇게 나이가 많았어? 어? 그거 뭐야. 그만큼 너 굉장히 어려 보였다. 그래, 그래. 그거잖아. 아니, 리액션은 그거였어. 그래서 야, 너 생각보다 나이가 많다니까 예은이가 종국이를 보고. 지나이는. 뭔 소리냐는 거야? 지나이는 생각을 하고. 근데 이제 칭찬이다. 네, 감사합니다. 사람이 한 번 말해야 돼. 해석을 어떻게 해야. 해석을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. 뭐야? 신발 똑같은 거야? 뭐가? 어? 어? 야. 충주. 지식. 어, 컷 보이네. 아빠 왔다. 아, 그럴 수 있겠지. 지식끼리 좀 라인이 겨네. 너도 참 라인, 참. 뭐, 그렇게 팠다고? 얘기 끝까지 해. 마주치는 거 같은데. 야, 아니. 조심해야 돼. 라인이 그렇게 많은 게. 아니. 형이 오늘 멘트에 살이 꼈어. 지식끼리. 지식끼리. 오늘 말 총 그러시네. 오늘 말 총 그러시네. 아니. 너를 아끼는 멘트야. 잘 생각해 봐. 아니야. 그렇잖아. 오늘 진짜 멘트에서 살이 꼈어. 살이 꼈어. 오늘 조심해서 살이 꼈대. 조심해야 된다. 아브라 걸려라. 아니, 어저께 저기 새우 결혼식에서도 중국이가. 네. 계속해서 막 옆에 나단이 앉혀놓고. 너 얘기 많이 해. 나단이 시대시대. 나단이가 막 시대시대. 축의금 얼마 해줘도 않고. 겁나 처벗더라고. 아, 축의금 얼마인지 알아? 물어봤어? 아니, 그럼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. 아, 말을 알 수가 없어요. 아, 말을 알 수가 없어요. 아, 터미너로 할 수 없지. 근데 형.